교육학이 알고 싶다의 변상충입니다. 그동안 저희에게 교육학에 대해 많은 고민들에 대한 제보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 교육학 공부 너무 힘들어요. 교육학 책 펴는 것도 두려운 정도예요. 전공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교육학은 너무 공부할 양도 많고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교육학이 이렇게 우리에게 힘이 아니라 짐이 되는 과목이 맞는 것일까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옳은 것일까요? 우리는 이에 대해 해답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화된 무질서 이거 엄청 중요한 개념이죠. 조직화된 무질서 그런데 이름 자체가 어때요? 무질서인데 조직화되어 있어? 조직화된 무질서 이게 좀 앞뒤가 말이 연결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조직화된 무질서 이게 느낌적인 느낌이 좀 이런 거 아니에요? 막 어린이 골프 교실 해라고 써놨는데 무료 레슨입니다. 그런데 10만 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료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이런 느낌이죠. 뭐 조직화되어 있다는 거야? 안 돼 있다는 거야? 무질서다는 거야? 안 돼 있다는 거야? 좀 이런 느낌이 드시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 마치와 올센이란 학자가 주장을 한 개념이죠. 조직이 합리적, 과학적, 논리적, 분석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 그래서 이거를 와 이게 우리가 정말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나? 이게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령 불분명한 목표 학교의 목표가 뭐죠? 학교의 목표 위대한 교육학자 두인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장 이외에 다른 목적은 없다. 그럼 우리가 좀 아까도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열심히 성장을 한다 이런 말도 했지만 학교마다 제 친구가 있는 또 학교는 교장쌤의 목표가 우리 학교 애들을 서울대를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그럼 뭐 그 선생님한테는 또 만약에 그런 게 교육 목표야. 근데 어떤 선생님 제 친구는 그런 거 되게 안 좋아하는 애거든요. 서울대 그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애들이 그냥 바르게 잘하면 되지? 그러니까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또 선생님들마다 그 학교 안에서 내가 우리 반 아이들 1년 동안 내가 담임을 지도하면서 교육 목표가 다 다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딱 회사면 이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죠. 회사는 목표가 뭐예요? 이윤 창출. 회사는 그냥 돈 버는 게 끝이에요. 열심히 돈을 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육이라는 건 또 교장 선생님이 누가 오시냐에 따라 그리고 또 관임이 누구냐에 따라 당연히 또 이게 사바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불분명한 목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불확실한 기술 그러면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 지정의 누구는 그냥 열심히 대학을 잘 보내는 거 그럼 그게 또 선생님마다 교육 목표가 비슷할지언정 또 방법은 다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회사에서는 우리가 뭐 자동차 회사야 딱 교육 우리의 목표가 이익을 창출하는 거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동차를 많이 팔면 되죠. 그러면 그냥 그게 끝나는 거잖아요.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세일지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막 이제 이러고 저러고 막 그런 세일지 기술이 있겠죠. 그런데 좋은 선생님 좋은 교육 야 좋은 선생님은 좋은 교육은 이런 거여야 돼. 딱 정형화되어 있는 게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마다 생각하는 좋은 선생님의 모습 좋은 교육의 모습 다 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딱 그것도 명확하게 야 이런 게 좋은 선생님이 되는 길이야 라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구성원의 유동적 참여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대단한 조직인 거죠. 항상 사람들이 바뀌어요. 학생들은 3년 동안 머물다가 여기를 떠나요. 그리고 매해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오고 매해 새로운 학생들이 나가요. 그리고 물론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도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이게 조직 구성원들이 항상 바뀌는 조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뢰 매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제 3월인 입학식을 하고 또 2월인 졸업식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항상 구성원들이 또 유동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좀 일반 조직이라는 굉장히 다른 측면들을 뭐 학교가 가지고 있다를 얘기하면서 그 개념을 조직화된 무질서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자